안녕하세요. 팔레온보 5분정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팔레온보 형사 기간기소와 공소세 특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도 825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폭주폭 위반 공동상해고,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악이 환송됐죠. 내용은 보시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해서 2013년 12월경부터 14년 1월경 사이에 밀양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서 피해자의 주존역업을 방해했다. 이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아마도 판결 내용이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아마도 동네 조폭, 아니면 불량배 이런 사건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원심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히 지장이 없어서 이거 정도를 특정됐다. 따르고 공소시효는 2014년 1월 31일부터 진행한다고 해서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간까지, 아니 두 달 정도였죠. 12월부터 1월까지 그 사이에 어느 날에 소주방에서 10분간 소란을 피운 걸로 지금 유죄을 받은 거죠. 이렇게 특정 하루에 이러한 일을 기간으로 기소하는 것. 그 시 공소서의 특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이 사건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공소서의 특정은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그 중에 일시는 기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대괄적으로 기재된 것이라면 공소서의 특정이 아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검사에게 성명을 요구해서 특정을 요구하고 특정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 판단이에요. 따라서 이 사건은 반목회기가 아닌 특정인의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 범행일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이 사건은 지금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12월 10절 3년 12월 1일이었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고 그런데 이거 14년 1월에 하면 또 만료가 안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나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특정된 게 아니다. 그러므로 다시 해서 검사에 특정을 하게 하고 못하면 공소시효 기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렇게 수사기관에 범죄일치를 기간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유무로 특정 유무로 판단하고 특히 이중기소라든지 그다음에 공소시효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해서만 일시를 지정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2013년 12월부터 14년 1월 그 사이 어디메에 공소시효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때문에 특정이 안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범죄일치를 굉장히 이렇게 브로드하게 잡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뇌물죄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특히 이 사건은 지금 폭력범인데도 기간으로 기소하고 있죠. 이거는 수사기관이 굉장히 수사 미비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최대한 그거를 특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까지 입증을 해야지 이렇게 수사를 그냥 그런 식으로만 두리무실하게 말해버리면 피고인에서는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그 자리에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이 만약에 이거를 내가 나는 간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려면 12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62여일 기간 동안 피고인이 거의 없었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방언권 보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간 적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날짜는 모른다. 이러면 이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유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피고인이 거기를 전면 부인할 경우에는 저는 과연 이것이 방어권 보장이 과연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한계의 행위를 기간을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대부분은. 마약사건. 어쨌든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실무가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약사건이나 뇌물사건, 횡령사건 이런 거 다 지금 기간으로 막 유도해졌고 따라서 기간을 특정을 안 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경우에 아까봐야처럼 대부분이 말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죠.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소사일 동일, 그다음에 이중기소라든지 그다음에 공소시효. 특히 공소시효가 달라진다면 공소기간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간의 기소에 있어서 최대한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고 대부분이 여기에도 굉장히 관대한 면이 있다. 어쨌든 그래도 공소시효가 달라진다면 공소기간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